소番Ы 오르부할 때 기분이 떡 좋지 않고 혹시나 뒤에서 보지 않을까 구 pause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 Children 그래서 항상 오를 때는 가방이나 큰 백 가방으로 걸어 올라갈 때 뒤쪽을 좀 가리고 올라가는 편이에요. 몰카를 찾아내려고 하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몰카가 안 좋다 그런 사회적 인식 개선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느냐. 그게 사실 이 사업의 가장 큰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.